양말 안녕하세요 두번째 시간은요 저 양말 접기를 준비했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첫번째는 십자 두번째는 일자 양말 접기 입니다 먼저 십자 접기 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밑에 있는 양말을 서로 겹쳐주세요 그 다음에 넣을 목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집어 넣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한 번은 일자 접 이것도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먼저 삼등분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양말을 겉에 씌우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사항 중에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넣는 것보다 세로 수납이 좋다고 보십니다 항상 세로로 이렇게 꽂아서 넣으시면 언제든 흐트러지지 않고 정리된 양말을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